안녕하세요 피양새 입니다 저희집에 보석 십자수 금전수 나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붙인 보석 십자수 거든요 작은 구슬을 하나하나 일일이 붙인 거에요 일명 돈나무라 그래 가지고 돈 들어온다는 나문데 돈이 들어온지 안들어온지 잘 모르겠구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슬을 다 일일이 붙인거에요 이게 불빛에 반사되면은 굉장히 예뻐요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약간 누런 금빛나는 구슬이 있죠 그건 ab 비주얼 해가지고 조금 빛이 나요 더 금구슬이에요 금구슬 똑바로 붙인다고 붙여도 약간씩 틀어지네요 지금 틀어지네요 금구슬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많이 확대를 시켜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 원본 색깔이 잘 안나오네요 원본 색깔이 딱 나오면 여러분께 제대로 보여드리면 좋을텐데 좀 아쉽네요 여기 지금까지 피앙새의 보석 십자수 금전수 나무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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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